포기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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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is 닿 sanitation 이 자료! 죽어! 죽는다! 약속! 아아악! 이 자료! 아아아아악! 선행이가 죽였어요! 선행이가! 아아아아악! 이리 와! 나 모래 캐줄라다가! 자갈 캐줄라다가 죽은거에요 엄마! 엄마... 내가 엄마를 왜 죽여요? 가족인데 제가 데리러 갈게요! 흐흐흐흐흫 아! 고고아! 흐흐흐흐 동시에 동시에 넌 나 의 동맹에서 제외하다, 널 죽여버리겠다 알겠냐 Ally 땅띵님 죽여버리겠다 땅띵님 저 죽이실거요? 뭐 너 뭐 너? 개뿔 너 노노노야 내 인생에서 노노노노를 죽여버리겠다 너 부리야 그러지마 너 부리야 너 부리야 삼식이랑 둘이 같은 빌라에 살더니 둘이 짝짝이 뭐라했어 너 나한테 뭐라했어 너 너 가만히 있어 니가 나한테 니가 호론잼잼아 널 가만히 있겠다 만나면 가만히 있겠다 얘가 나한테 미쳤나보다 여러분 이걸 어떡하죠 끊어 시작 15분 얘들아 왜 여기있니 저쪽으로 가자 우리 다시 건너갈거야 내가 시야가 짧아서 그러는데 저기 사막있는거 맞지? 앞에 네 그쪽이에요 여기니? 어디니? 아 내가 좀 눈이 안좋아 오른쪽이야 오른쪽 미소야 니가 좀 안내해봐라 어디로? 미소야 뭐하니 빨리 모여봐 미소잠수니? 쟤 변했네 미소야 일로와봐 말을 안하니? 미소야 오늘 삼성의 생일이니 우리 자리가 정해져있어요 어디 앉아 앉으면 되요? 어 나한테 계속 친한척이야 텔미 텔미 가발인가봐요 자기 텔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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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주말 안해 이거 뭐야 뭐야 사나다 야 야 잠깐만 왜 거기다 여기다 하러한거 아니에요? 잠깐만 아니 근데 왜 3칸을 3칸이야 왜? 우리 옵션 10개 밖에 안되는데 몇칸인데 아 진짜 미쳤냐? 야 진짜 우리 미쳤냐? 미쳤냐 진짜 나 머릿쓰고있어 조용히 잠시만 머리쓸고있어 조용히 머리쓸고있어 조용히 머리쓸고있어 조용히 아우 진짜 9개 밖에 안되네 10개 밖에 안되네 마이너스 78 사깝은 내 얼굴 예쁘기도 하지요 눈도 반짝 코도 반짝 이도 반짝 반짝 잘 못들었나? 의사에 무슨일이 있었길래 방송에 시청자가 400명이 나갔을까요? 진짜 전현 어떡하지 언니가 진행하라면서요 진짜 전현 어떡하지 위에 선님 뭐해요 뭐해요 제 화로에서 물러났어요 아무것도 안했거든요 그래도 수상해요 불쌍해 괜찮아요 선생님이랑 팀 되면은 뭐 그런거 다 없어지니까 근데 꼭 줘야된다는 법이 없잖아요 맞췄 삼식님 누가 괴롭혔어요 누가 아니 양띵님이 제 석탄 뺏어먹었어요 헐 나쁘다 그쵸 저희 양띵님 마녀를 처치할래요? 마녀요? 예 마녀요 하하하하 그래요 같이 제가 도와드릴께요 선생님 제가 솔직히 평소에 상상게임도 그랬고 제가 선생님 너무 안믿었잖아요 너무 못되게 된거 같아서 제가 저희 합동을 해서 다른팀을 같이 다굴해요 다굴 네 오늘 다굴 시켜보죠 한번 저에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예 선생님 이따가 봬요 밥물 많이 모아서 전화할께요 양띵님을 공격하자 장난 우리 양띵님을? 양띵언니를? 양띵은? 요기 Chocolate 로기를 3 양띵한테ragenda 사별의made 안 roasting 안ALLY 사별의made 덜게 덜.. 그럼 다되면 어떻게 되는거야 현애가 이거? 이게 뭐야 이거! 아직 덜 됐다니까요. 안녕하세요 박사님! 어.. 박사.. 발투가.. 안녕하세요 저는.. 저는 후추 박사님의 조수 양조수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예 안녕하세요. 왜 왔지? 저는 후추 박사님께서 여기에 가면은 박사들이 있을건데 박사님들의 연구 조사한 것을 받을 수 있을거라고 해서 제가 왔거든요? 내가 뭘 연구하는 것 같은데? 섹시미? 섹시미? 섹시미라니.. 딱 봐도 안보이니? 어.. 버섯? 남자 연구를 하시는 분입니까? 지구에는.. 도끼가.. 많아서.. 네? 뭐라구요? 지.. 지구엔.. 도끼트가.. 많았어.. 내가.. 거기에 좋은.. 가사님들 언제나, 이 장면은.. 잠시 kilometres.. 바섯은.. 연구하고 있단다.. 내 손에.. 들고 있는거.. 보이니? 보.. 보입니다. 보입니다. 이걸.. 이게 연구 재료인데 이거를.. 들고 가면은 되는건가? 아 여기 그러면 썸박사님께서 연구하신건 바로 이겁니까? 선행이야 잠순거 같지 않니? 어 진짜네? 어머 변했어 변했네 변했네 얘 병이 좀 짙네요 누나 얘가 어? 배방되더니 변했어 누나 얘 병이 좀 짙어요 짙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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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왜 우리끼리 안 때려져? 뭐야 너 스카이프 뭐야 뭐야 얘 전체공지 선행님이 깨어나셨습니다 드라마야 드라마 민희야 너 도망갔어? 뭐야 도망갔네 너 뭐하고 왔어 여보세요 너 뭐하고 왔어 허야 담들었지? 어? 아니 화장실 갔다왔는데 화장실 갔다왔어? 화장실을 뭐 30분간 갔다와? 뭐 솔직하게 말하면 봐줄게 화장실 갔다왔어요 그니까 못쌌는지 말해보라는 거잖아 뭐라고? 뭘쌌니 나이스 아쿠 뭐야 뭐 잡은 거지? 빵 축순으로 뭐 만들 수 있지? 자 이제 농사를 또 인내심 선행아 뭐해? 네? 선행이 이거 먹어볼래? 뭐요? 내가 만든 거 어디 계세요? 여기 크렘 뭐 먹고 싶어? 크렘 베리 주스 한 번만 옆으로 와보세요 블랙베리도 있고 블랙베리 주스도 있고 젤리도 있는데 주스 주스 어떤 거 아 어떤 주스로 블랙베리 주스 블랙베리 주스 블랙베리 주스 목이 타요 빨리 와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블랙베리 주스 누가 이거 훔쳐가는 거 같은데 블랙베리 주스 아닌가 네 오 배고픔 찼어요 블랙베리 주스 ل 블랙베리 주스 블랙베리부 블랙베리 블랙베리 uffy 블랙베리 아 아 아 아 아 아 쥐욱 씁니다 이거는 진짜 키우기 힘든 겨울호박이 자라는 곳이었는데 겨울호박 지금 세개 밖에 없는데 야 겨울호박 없니 내가 줄까? 그렇게 받는걸 내가 키우는걸 안 그래 이러면 요 한글자막 by 한효정